저건 빵빵한 약품이 나두고 새벽씨 같은 여자를 사랑하자로 선택한 거 아냐 체인지 이거야말로 진정한 러브스토리지 김수빈 팀장님 무슨 납작으로 회사 다니는 거야? 나같은 진작을 관뒀어요 돈줄이 완전히 막혔다 몇일만 말밀려주시면 일 당장 이 짐 다 떼세요 자존심을 세우려면 능력이라도 되든가 지금 치사하게 그런 걸 협박하는 거예요? 그래 이렇게 다시 엄마한테 돌아와 호세야 호세씨가 엄마 드리라고 사준 선물이에요 호세가? 만나서 말씀드리죠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? 자기 할말만 하고 전화 끊은 이 버릇인데 감사합니다 회장님